앞돌리기 짧게 이 공은 저만의 방식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저기로 가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조금의 임팩트를 더 좋아해? 그렇지 똑똑하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시합에서 많이 쓰는 형태의 앞돌리기 짧게 이 공은 저만의 방식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 공이 1포인트에 있으면 코너로 가면 3포인트예요 코너로 가면 3포인트? 네 이 1접구가 1포인트에 있을 때 코너 조금 앞에 맞아야 지금 4포인트 이 공은 지금 얇게 밖에 못 치는 공으로 바뀌는 네 근데 내 공이 이렇게 돼있으면 두껍게 쳐도 내가 완전 코너로 넣기가 쉽지 않은 보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치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놓는 거예요 이쪽에서 내가 코너까지 넣으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 공 한 개 정도가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외워놓는 거지 그냥 이런 형태의 볼드를 네 회전은 다 주고 거의 그냥 평범한 투패전 투패전 네 이렇게 돼있어 투쿠션 위치를 빨리 찾아야 되잖아 시합 네 그러면 어디 여기 1포인트예요 그래 난 여기를 못 쳐야 돼 아 그러면 여기만 어떤 조건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 여기에 쿠션은 상관없이 여기 포인트를 보고 두껍게 쳐도 쳐길 가도 되는 거고 얇게 쳐서 쳐길 가도 되는 거 스피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그 옆돌리기 치는 거 같이 친다고 생각은 해야 돼 옆 공까지만 한 번 쳐 놓고 놔두잖아요 네 자꾸 그런 식으로 바꿔야 돼 터치 느낌은 그냥 투쿡 쳐서 그치 이렇게 그래야 이제 투쿠션 맞고 이렇게 회전이 맞고 이렇게 올라오지 오 그러네요 네 평범하게 단 두께 쳐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왔어요 여기 맞았을 때 지금 반 포인트였죠 4포인트였잖아요 네 좀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께가 빠져야 되는 거죠 똑같은 스트로크에 회전을 주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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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자기 라인을 자꾸 맞춰놓는 거야 얇았어요 얇았어요 이거는 좀 자고 치시는 분들이 잘 치시겠는데요 여기에만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응 회전을 좀 빼봐 이번에는 회전을 거의 안 줘요 응 그냥 잘 질게 원.. 원 원팁도 안 줘도 돼 이제 터치만 터치만 좀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저쪽으로 가지세요 이렇게 그래서 잘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두께를 자꾸 많이 바꾸는 것보다 우선은 회전을 바꿔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라는 거죠 오 똑같은 공을 치는데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회전을 한번 빼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같은 볼들이 좀 더 쉽게 칠 수 있다는 거지 오 이거 너무 신기하네 이번에는 네 다 똑같은 거의 똑같은 조건이야 그냥 시합 때 많이 쓰는 형태잖아 시합 때 네 그쵸? 뒤로 길게 치기도 어렵고 짧게 치면 정확도가 더 있어야 돼서 두껍게 치는 거예요 두껍게 어? 아까랑은 틀리게 두껍게 쳐야 되는 거예요? 네 키스를 빼야 되니까 키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빠질 거야 코너를 뿅 이렇게 돌지만 않으면 거의 맞아 있는 거 보여야지 근데 여기서 제가 확장하는 방법과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네 아까 옆돌리기 친 거 같이 똑같이 자 그쵸? 자 이게 지금 혜미조교의 기준 라인인 거야 그냥 기본 라인 그냥 기울기 한 칸이냐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아 기울기가 여기나 네 한 칸이냐 뭐 이렇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한 칸이냐 한 칸이냐는 이렇게 했을 때 내 라인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원 포인트를 있을 때 음 하나를 먼저 해놓고 기준점을 잡아놓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치 그치 자 올라가 방금 배웠잖아 팁을 하나 빼주는 거야 그치 그냥 거의 팁을 줘 아까 두 팁이었으면 완팁보다도 조금 덜 준다고 생각을 한 번 해 오 자 스트로그 똑같이 임팩만 팍 안 들어가면 돼 너무 팍만 안 들어가면 돼 올려놓고 올려놓고 자 밀어놓는다 그치 이렇게 밀어놓는다 하면 이 라인으로 날아온다니까 빠진 라인으로 날아와 회전이 없으니까 짧아질 것 같은데 계속 드드러지네요 더 길어지는 거지 한 칸이 줄었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의 임팩을 더 줘요 그치 똑똑하네 내가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 똑똑하신 분들이 오는 것 같아 다른 변화를 주려는 게 아니라 약간의 임팩이야 약간의 임팩 아까 옆돌리기 쳤던 것 같이 그치 약간만 딱 들어오면 이 4포인트 라인을 다시 보고 들어오게 그럼 나는 지금 한 가지 그럼 나는 지금 한 가지 배열을 한 포인트 3포인트를 이렇게 다 만들어서 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것도 너무 좋은데요? 처럼 형체 배트를 넣고 얇은 두께도 이제 내가 해보는 거야 얇은 두께에서 내가 2팀을 넣고 그대로 굴려보고 1팀을 넣고 굴려보고 자기만의 기준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음..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아까 그 옆돌리기 친 거를 해서 응용을 하는 거야 대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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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면 여기 이 20하고 이제 좀 상관이 조금 덜 오.. 되는.. 되는.. 아.. 기다리는데? local 의심 3 2 2 3 4 2 에이